Q.미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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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예지입니다. Q.미디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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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가기 쉬울 수 있게 사랑을 중심 키워드로 잡아서 뮤직비디오가 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랑 감정, 그리움, 감정에 대한 것들을 초고치를 뚫어 올리려고 많이 놀아보여서 오늘 뮤직비디오 정말 동생분들과 우리 댄스 언니 오빠 동생 친구분들이 있어서 잘 끝났죠? 잘 끝났던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춥춥해서 물도 있고 위험하고 했는데 다들 웃으면서 너무 좋은 분위기에 촬영해주셔가지고 진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예지였습니다 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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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지